그냥 좀 이렇게 된 게 제 탁 같아요. 제가 임산부 때 돈이 없으니까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는 패기들을 끼니로 맨날 때웠었거든요. 그런 걸 먹어서 우리 아기가 저렇게 아프게 됐나? 민우야! 민우야! 배가 부르다는 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. 말씀해주세요. 부모님 뭐 해? 부대! 부대! 알겠지? 잘했어.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엄마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없었 hehe. 아멘